안녕하십니까 하나인학교 안승환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노래방 가서 부를 노래 한 곡 없는 그런 사람들은 없죠 다들 같이 모여 어울리다 보면 나는 꼭 이 노래 하나만큼은 내가 자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18번들을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뭔가 정보를 얻어요 그런데 그럼 나는 이런 책을 읽고 정보를 얻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게 있냐라고 물으면 그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이 책을 읽고 책에서 자기가 중요한 것들을 배워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방법들을 가르쳐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책은 많이 읽는다 라고 하는 다독 신경을 써서 정성껏 읽는다 라고 하는 정독 소리 안 내고 읽는다 묵독 이런 말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정작 당신은 책에서 당신이 원하는 보물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 보물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 글쎄요 그냥 저는 책을 읽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제가 만나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책 속에서 소중한 보물을 찾는 방법 그거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또 그래서 나만의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은 꽤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제가 준비한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읽기 여러분의 독서 여러분의 학습 이런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한번 보실까요? 먼저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첫 번째 거는 과연 읽는다는 것 독서라고 하는 것은 학습이라고 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보통 독서다 그러면 문학 독서 나는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어떤 책을 읽는 걸 좋아하죠? 저는 소설을 좋아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죠 그럼 소설 말고 또 어떤 책들을 좋아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소설만 좋아하는데요 이런 분이 있다면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죠? 한 가지를 편식하시는 분들이죠 아니면 책 읽기를 이분은 즐거움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취미란의 독서라고 쓰시는 분들이라면 맞겠죠 그런데 요즘은 평생 학습 시대여서 책을 읽는다는 것이 단순히 즐거움만을 위한 독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하고 즐거움을 위한 독서와 함께 내가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독서에 관해서도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필요한 독서를 한다고 한다면 그 나에게 필요한 독서는 그럼 뭐냐 그거는 독서냐 학습이냐라고 하는 정의를 좀 내리는데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공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과 일본 또 중국 요즘 이 3개 나라는 공부 그러면 우리는 보통 아, 외워야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물어봅니다 시험 범위가 어디입니까? 시험 범위가 정해지면 우리는 거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완벽하게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뭐라고 그랬죠? 엄마, 어떻게 공부해야 돼? 라고 물으면 엄마들은 항상 이렇게 말해요 다 해야 돼 엄마, 뭐가 중요해? 다 중요해 그래서 우리는 공부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를 완전히 철저하게 이잡듯이 다 이해할 뿐만 아니라 암기했어야 돼요 또 그 시험 문제를 내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아이들을 틀리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중요한 걸 안 내니까요 또 하나 너와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것을 내는 게 아니라 나는 별로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을 내니까요 그래서 이건 공부가 아닌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그렇게 내는 것은 정말 나를 나쁘게 만드는 거고요 내가 공부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나는 공부에 취미가 없어 라고 말하신다면 그분도 굉장히 정상적이고 어찌 보면 가장 지극히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찾아가는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어디서 무엇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외우고 보자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20세가 넘었고 이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공부를 해야겠다 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이 아마 지금 저를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하려고 할 때는 이제는 이잡듯이 하는 게 아니죠 또 그걸 다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그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우리가 그동안 외웠던 것들은 하나도 의미 없이 2초, 1초면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 이걸 왜 외웠냐 그때는 책이 귀했거든요 또 책을 다 갖고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내가 다 가지고 다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외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외울 필요가 없어요 찾으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물론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른다면 못 찾겠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공부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예전과 지금과는 많이 달라졌다 또 이것을 공부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한중일과 다른 나라와는 좀 많이 다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중에서 우리는 오늘 한국에 살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그렇다면 공부란 우리는 결국은 외워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는 공부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독서랑 연결시켜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제 종종 묻습니다 저희 학생들한테 야 공부가 뭐야? 너는 공부를 왜 하니? 이거 물어요 그럼 다들 처음에는 어처구니가 없는 듯이 봐요 공부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표정들인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거는 학점과도 아무 관계가 없죠 오직 여러분들은 지금 궁금해서 보시는 거예요 혹시 저 사람의 말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그래서 보시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공부를 하고 계시죠? 여러분에게 유익한 여러분을 성장시킬 여러분을 성숙시킬 그런 공부를 하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공부는 바로 뭐 하는 것이냐 나를 성장시키는 것 나를 성숙시키는 것 또는 내가 원하는 내가 되기 위한 것 이게 공부겠죠 참 신기한 거는 지금 이제 오늘 이 촬영을 하고 있는 시기가 지금 5월인데요 제 주변의 여러 20대들이 요새 다이어트를 해요 왜요? 곧 여름철에 수영장에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수영장에 가서 몇 시간 있는 그것 때문에 지금 몇 달을 굶습니다 그러면서 괴로워하면서도 행복해해요 수영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요 참 미련하죠 그런 다음에 수영복을 이제 입지 않을 시기가 되면 또 먹습니다 누구처럼요? 겨울을 기다리는 비둘기처럼 뚱뚱해지죠 그러면 그것도 공부라고 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정말로 자기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영장에 가기 위해서도 그런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나를 성장시키거나 나를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그런데 그 노력을 하는 것을 왜 우리는 고통스러워만 하고 행복해하진 않을까 그 이유는 하나죠 수영장에 가서 걷는 내 모습을 상상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처럼 이런 공부를 했을 때 내가 어떤 내가 될까를 상상하지 않기 때문에 괴로운 거죠 영어 공부하면서 성공한 사람들이 보통 어떤 사람들인가요? 길에서 외국인 가로막고 이야기하는 모습들 또는 자기가 해외를 누비면서 뭔가를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공부하지 않나요? 그게 있을 때 바로 우리는 공부가 잘 되겠고 공부할 맛도 나겠죠 그것처럼 우리는 공부는 그래서 해요 또 심지어는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책 안에서 또는 내가 공부하는 그 내용 안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그 공부에도 즐거움을 깨닫기도 하고요 어쨌든 우리 공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부란 결국 내가 원하는 내가 되기 위해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우리는 공부라고 할 수 있겠죠 심지어는 주식 투자하다가 돈을 푹 날렸어요 그래도 뭐라고 그러죠? 공부한 셈 치지 뭐 이래요 즉 뭘 바라는 거죠? 내가 이전보단 나아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내가 살면서 앞으로도 책을 읽을 것이냐 말 것이냐 공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내가 바라는 내가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내가 바라는 내가 되기 위해서 나는 오늘 하는 것 그거 다 공부죠 그렇겠죠? 자 그러면 그 하는 그 공부 중에는 상당 부분이 이제는 누가 시켜서 하는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책을 골라서 읽고 스스로 사람들과 만나서 뭔가를 배우기도 하고 이건 모두가 다 공부예요 그 중에서 우리는 참 많은 시간 내 스스로 나를 위해서 계획하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책 읽기인데 읽기인데 그 읽기라고 하는 부분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공신이라고 해서 공부의 신해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왔죠 참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책을 읽는 방법 이것에 대한 책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좀 있어서 뒤져보면 열심히 읽어라 이런 얘기만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를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그 부분들을 짧은 시간이나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뭐냐? 라고 하는 거죠 즉 내가 원하는 내가 된다는 것 그러면 현재의 나가 아닌 내가 원하는 나로 바뀌는 거죠 그럼 결국 내가 원하는 내가 됐다면 과거의 나와는 좀 다른 내가 된 거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와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거죠? 거기에는 공부 또는 읽기라고 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정말 내가 공부를 하면 내가 읽으면 내가 바뀔까요? 네 바뀌어요 어떨 때요? 소설을 읽었는데요 맛있게 빵을 만드는 주인공에 관한 소설을 읽었어요 그러면 빵집을 지나갈 때마다 그 소설의 주인공을 떠올립니다 이전에 나와 다른 내가 된 거죠 시 한 편을 읽었어요 너무나 멋진 시예요 그래서 그 시는 해가 지는 노을을 바라보는 시인데 그래서 노을을 볼 때마다 그 시를 떠올려요 그러면 나는 이전에 나와 다른 내가 된 거죠 그전에는 그저 와 멋있다 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그 시인의 그 시꾸를 떠올리면서 내가 읊어보는 거죠 나도 시인이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사이에는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를 나의 노력 없이 생겨진 변화가 있고 나의 노력에 의한 변화가 있겠죠 그 나의 노력 그 부분이 바로 뭐냐면 공부요 읽기인 거예요 그럼 읽는다는 것은 꼭 책을 읽는 것만을 말하느냐? 그렇지 않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딱 젊은 친구들을 보면 어우 저 친구 괜찮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 친구는 기대가 돼 아무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단순히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행동과 태도를 보면서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일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요 어떻게 가능하죠? 자기의 경험을 사용해서 그 사람을 읽은 거예요 그것도 또한 읽기예요 우리가 영화를 보고 TV를 보는 것 이거는 보다라는 말도 들어가지만 보면서 우리는 뭘 해요? 생각을 하고 또 그것 중에서는 자기 상황하고 연결시켜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심지어 거기서 어떤 교훈을 얻기도 해요 마치 소설을 읽을 때와 다를 바가 없죠 그것도 또한 읽기예요 이것처럼 나는 가만히 있고 주어지는 상황들을 가지고 읽어가는 그런 수동적인 읽기가 있고 책 읽기는 어떨까요? 내가 고르는 겁니다 골라서 그것도 책도 처음부터 끝까지를 낱낱이 읽기도 하지만 이렇게 훑어보면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읽을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은 책 한 권을 쓰려면 보통 3개월에서 1년 정도의 준비기간과 습작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들을 나는 단 한두 시간 동안에 이렇게 넘겨볼 수가 있어요 대단한 일이죠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엄청난 스태프들과 배우들과 작가, 감독들이 6개월, 1년 이상을 고생하면서 찍은 그 영상을 저는 이렇게 하고 앉아서 2시간 동안이면 다 볼 수 있잖아요 심지어는 너무나 좋아서 또 봐야 되겠다 해서 3번, 4번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3번, 4번 보면서는 4번 똑같은 걸 보지 않죠 아까 못 봤던 걸 또 보고 첫 번째 봤던 거, 두 번째 봤던 거를 떠올리면서 세 번째는 또 새로운 걸 느껴보고 뭐 이런 나만의 즐거움이 있는데 아무리 길어도 그것은 4번을 본다 해도 10시간은 넘지 않죠 자그마치 1년여 동안 찍은 걸 저는 10시간이면 4번이나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읽기만이 가진 위력이죠 그래서 책을 읽는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남들의 경험을 세상에 2시간 정도면 다 내가 흡입할 수 있으니까요 꼭 라면만 흡입하는 게 아니죠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만 원, 2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양심에 찔리는 금액이에요 물론 도서관에서 빌려보면 공짜니까요 어쨌든 이것처럼 우리가 읽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남들의 경험 심지어 어떤 사람은 평생 책 한 권을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평생을 나는 2시간 다 흡수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흡입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나는 이전의 나와 다른 내가 돼요 그래서 제발 공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처럼 암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거에 익숙한 사람들은 대학에 온 다음에 공부하는 것 같지가 않대요 왜요? 뭘 외워야 될지 모르니까요 교수님 세상에 이번 시험 범위가 책 반 권이라니요 어떻게 거기서 두 문제밖에 안 냅니까 객관식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요 어떻게 이 두 문제를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고요 그래서 결국은 누굴 찾죠? 선배를 찾고 족보를 찾습니다 그리고 또 족보에 나와 있는 문제를 달달달 외워요 그러면서 스스로 믿어요 아 이게 공부지 그런 다음에 졸업할 때는 뭐라 그래요? 아 진짜 대학에서 배운 게 없어 이런 불행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요?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읽기라고 하는 것을 간과한 사람들인 거죠 결코 공부는 암기가 아니라 읽기인 거예요 그럼 또 읽는다는 건 뭐냐? 방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의 나와 달라진 나로 변해가는 과정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재구조화라고 합니다 이 재구조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서 다시 그걸 허물어서 새로 짚는 거예요 여러분 개콘이나 이런 개그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처음 보는 사람들은 하나도 안 웃겨요 왜요? 내 과거 경험으로는 저게 하나도 웃기는 게 아니에요 저거 뭐 하는 거야? 꺾기도? 저게 뭐야? 그런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재밌대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것들을 즐겨요 그런데 그거를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허 저게 뭐가 웃길까 이래요 왜요? 내 과거의 경험 구조화된 그 구조 속에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이 재구조화가 아주 빠르게 되죠 그래서 항상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면 과거의 나와는 다른 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그 과정은 바로 이 재구조화 과정이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뭔가를 읽었는데 나는 하나도 변한 게 없다 라고 하면 그거는 과연 읽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경험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퀴즈를 할게요 자 먼저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읽는 그 글, 텍스트는 과연 어떤 모양을 갖고 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글의 구조는 어떤 것이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은 이제 1, 2, 3번 세 가지 형태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책 속에서 만나는 글들은 어떤 모양일까?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첫 번째 1번 글은 정말 중요한 것은 꼭꼭 쌓아놨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하나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헤치지 않으면 핵심을 찾을 수 없다 글은 겹겹이 쌓여있는 거다 양파처럼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1번입니다 다음 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들이 모여진 거다 즉 혼합되어진 거다 아까는 어떤 거였죠? 겹겹이 쌓여있는 거였고 이번에는 혼합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의 글에는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 거다 마치 엄마의 말처럼 뭐가 중요해요? 다 중요해 라고 하는 거와 유사한 모양이죠 자 세 번째 볼까요? 아무리 긴 책, 아무리 두꺼운 책, 아무리 긴 글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모두 다 하나만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의미들은 모두 하나의 주제를 말하기 위한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책에서 보면 1장에 보면 어떤 의미가 있고 2장에 보면 어떤 의미가 있고 3장에 보면 어떤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같이 어떤 정해진 하나의 의미로 향하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자 지금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모든 아무리 긴 글, 두꺼운 책도 하나만을 말하는 거다 3번이었죠? 2번은 뭐였죠? 여러 개의 의미가 합쳐진 거다 1번은 뭐였죠? 제일 중요한 거는 깊이 감춰져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중에서 몇 번이 답일까요? 자 여러분도 저처럼 손가락을 펴시고 하나, 둘, 셋 하면 1번이면 1번, 2번이면 2번, 3번이면 3번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지금 모니터 앞에서요 준비 하나, 둘, 셋 하면 하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몇 번이나 하셨어요? 자 정답을 공개한다면 1번은 이게 옛날 고전 한문으로 된 고전은 그 의미가 눈에 드러나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그 의미를 통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물려받은 얘기가 뭐냐면 엄마가 수학 문제 풀 때 뭐라 그랬죠? 모르면 10번 읽어 그럼 알아 그래서 진짜 10번 읽어봤어요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왜 엄마는 그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10번 안 읽은 거예요 그리고 엄마도 들은 얘기를 그냥 전하는 거죠 10번 읽어도 모르죠 그런데 10번 읽으면 효과가 있긴 있어요 무슨 효과요? 읽다 보면 처음엔 내 말로 읽어요 내 방식으로 읽어요 근데 2번, 3번, 4번 읽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글을 써놓은 사람의 방식으로 읽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끔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뭔가 이렇게 어떤 문서가 있는데 중요한 문서예요 이렇게 쑥 훑어보다가 뭔 소리인지 모를 때 어떡하죠? 읽잖아요 읽으면서 어떻게 해요? 듣는 거예요 읽으면서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써놓은 방식을 지금 누구 방식으로 고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읽으면서 내 방식으로 고쳐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잘 어려운 글들은 소리 내서 읽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에요 그건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건 아주 예전 옛날 고전의 글의 방식이고요 오늘날 여러분이 접하는 한글로 되어진 책들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러면 이 책은 안 팔려요 독자로부터 버림당해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책들은 요즘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고전 책이 어렵다는 이유가 뭐냐면 고전은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풀어내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는 거죠 물론 이걸 안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런데 그런 고전을 읽을 때는 풀어 헤쳐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하나의 책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다른 의미가 있다 A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도 있고 B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도 있고 C 여러 가지 D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다 책을 읽다 보면 이런 저런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라고 말한다면 그 책은 나쁜 책입니다 왜요? 저자도 필자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걸 뭐라고 말해요? 횡설 수설 횡설 수설 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책들은 나쁜 책입니다 저자가 독자들에게 쉽게 알아듣기 쉽게 말하는데 실패한 책인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는 오답이고요 자 세 번째는 모든 글들 모든 책들은 다 하나를 향하게 돼 있습니다 뭐 빼고요? 모음지 빼고요 시지 빼고요 어떤 책이든 하나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주제로 글이 써져 있죠 그 글들은 오직 한 가지를 얘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런 두꺼운 책으로만 썼어야 할까요? 그렇죠 처칠은 예전에 2차 대전 때 시대에 빠진 영국 국민들에게 우리 싸워야 한다 라고 할 때 오직 세 마디만 했잖아요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게 해도 영국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어요 왜요? 이미 이 사람들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장황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다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처칠은 똑같은 한 문장만 말했어요 하나의 주제 그게 오히려 더 감동적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일 때는요 여러분 순수한 사랑을 합시다 이렇게 된 글을 써서 두꺼운 책에다가 그 한 문장만 썼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럼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순수한 사랑? 그게 뭔데?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여러 명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그 인물들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그들만의 순수함을 다시 회복해가는 그런 사랑을 회복해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독자들은 공감하죠 아 그래 이런 사랑이 참 멋있다 결국은 그런 사랑을 서로 공감하게 하려고 그렇게 두꺼운 소설책을 쓴 거죠 그게 이제 저자는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바였어요 그래서 문학책만이 아니라 어떤 책들도 다 그렇습니다 저자는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꼭 그렇게 두꺼운 책을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예 그거는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이 책은 이런 두께에 비해 이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어우러지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책을 선택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책을 우리가 읽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처럼 공부는 압니다 다 알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게다가 책은요 책은요 비싸기도 하지만 싸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비싸지만 어떻게 보면 싸요 왜요? 그 만나기 힘든 사람을 내가 단 만 원에서 2만 원을 주고 또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그 사람과 내가 두세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심지어 좋은 책이 나오면 항상 저는 초판으로 사요 왜냐하면 초판을 사고요 다 읽은 다음에 뒤에 전화번호 있잖아요 편집자에게 전화를 걸어요 출판사 작가 좀 이렇게 연결 좀 해달라고 왜요? 그러면 제가 사실 약간 약간 무슨 말을 해서 전화번호를 결국 알아냅니다 그리고 전화해요 그러면 그 필자는 굉장히 고마워해요 자기가 새로 낸 책인데 아무리 여러 권을 냈다 하더라도 그 저자는 너무나 궁금해요 도대체 이 책을 읽은 사람이 어떤 반응일까 그래서 그 반응을 보이는 저에게 되게 고마워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다음번 책이 나올 때는 보내주기도 해요 무료로요 저는 실제로 그 저자와 필자와 전화통화를 하는 소통을 한 게 아니고 저는 책으로 소통을 하고 그 저자를 실제로 음성으로 확인한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배우기 위한 것이다 가 아니라 우리는 이 저자가 나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 전달하려고 하는 바가 내가 공감할 것인가 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결정하는 것은 결국 저죠 그래서 평생 학습 시대에 우리는 책을 읽는 이유는 배우기 위함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배우기 위한 그 독서는 그렇게 오랜 기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고려사이버대학에서 배우는 그 배움이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즉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그 배움을 시작하는 거죠 어려운 공부를 교수님들을 통해서 내가 배움을 시작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나는 뭐가 생겨지는 거예요 힘이 길러지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누가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한다는 말을 좀 더 길게 말하면요 내가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요 내가 배웠던 방법으로요 그래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사이버대학을 다니고 그러면서 그런 배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그 경험을 살려서 여러분들은 이제 스스로 공부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가르친다 어떻게요? 그럼 먼저 물어보겠죠 너는 뭘 알고 싶니? 하고 물어볼 거예요 넌 이걸 왜 나한테 묻는 거지? 라고 물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가 나에게 대답하면 돼요 그러고 보니까 이 책은 별로 내가 필요하지 않은 책이네 하고 놀 수 있죠 아 맞아 이 책에서는 내가 이런 것들을 내가 알게 돼서 너무 기뻐 그 책을요 이렇게 내 머리 위에다 올려놓고 무릎 꿇고 울어르면서 보는 게 아니라 이 책을 동등하게 저자에게 전화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소통하는 것처럼 나는 필자와 그냥 당당하게 일대일로 같은 눈높이에서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초등 중등 때도 사실은 그랬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시험이라는 그 무기를 가지고 휘둘러대는 바람에 우리는 꼼짝없이 책을 울어두게 됐고 책을 숭배한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공부가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책은 나를 도와주는 친구고요 나와 동등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책하고 어떻게 말걸기를 할 거냐 그래서 내가 이 책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을 거냐 라고 하는 것들은 오직 다 내가 결정하는 거고요 내가 다 찾을 수 있어요 그 찾는 방법들은 이제 이게 지금 첫 번째 시간인데 두 번째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먼저 책을 읽으면서 꼭 필요한 능력이 뭐냐면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건 뭘까 라고 하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이해한다는 건 뭐냐면 선생님이 말하는 걸 알아 듣는 거예요 책에 써 있는 걸 알아 듣는 거예요 이걸 이해라고 생각했어요 그쵸 물론 맞아요 선생님이 말하는 걸 알아 듣는 것 책에 써 있는 것을 알아내는 것 이거는 이해의 시작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축어적 읽기라고 해요 축어적 읽기 거기 써 있는 내용들을 내가 간추려서 받아들인 거예요 이거는 읽기에서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예요 근데 우리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배웠지만 그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하나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저분이 왜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지? 저분은 지금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해야 해요 물론 중학교 때는 할 필요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할 필요 없었어요 왜요? 시험에 나올 거니까 뭐 이렇게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재미없었어요 저분은 지금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을 나한테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됐으니까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역사에서 가장 누구나 많이 알고 있는 가장 흔한 것 조선은 이성계가 세웠다 그러면 몇 년에 세웠죠? 연도를 외우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조선이라는 이름과 함께 또 다른 이름 하나를 가지고 명나라에다가 얘기했더니 명나라에서 이걸 선택해 줬다 또 조선을 건국할 때 어떤 정치 구조를 가졌다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다 책에서 읽었어요 그리고 그걸 외웠어요 근데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묻거든요 그런데 이성계는 왜 조선을 만들었대? 두 번째 그러면 고려의 백성들이었어서 모든 사람들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성계가 조선을 만들었다? 정도전과 함께? 그러면 백성들은 이제 뭐가 된 거야? 갑자기? 내가 고려의 백성이었다가 조선의 백성이 된 거지 자 만약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야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다른 나라 이름을 바뀌면 우리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자 그러면 그 고려 백성 입장에서 조선이 고려가 조선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어떨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학생들은 어김없이 책을 다시 읽습니다 왜요? 써져 있는 말만 열심히 들었지 그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그런 생각이 중요할까요? 그래서 거꾸로 저는 아이들한테 묻거든요 니네가 조선이 건국됐다는 걸 꼭 외워야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살면서 아무도 나한테 만났을 때 어이 조선 누가 만들었게? 이걸 묻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난 그걸 왜 외워야 되죠? 그렇게 말해요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눌러보면 다 나오는데 그러면 도대체 역사라고 하는 거를 내가 왜 배워야 될까? 그러면 그거는 누구한테 물어보면 쉬우냐면요 역사 책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요 너는 이게 왜 재밌니? 라고 물으면 걔네들 하나같이 음 연도를 외워서 재밌어요 거기 써있는 단어들을 외우는 게 너무 좋아요 이런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저는요 여기 써있는 말들을 읽으면서요 상상을 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 너는 그러면 여기 써있는 말들이 상상이 된다는 얘기니? 이거 갖고 어떻게 상상을 하지? 그러면 그 친구들은 하나같이 뭐를 해요? 어 이걸 읽다가요 나도 모르게요 질문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재밌어요 그래서 재밌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싫어하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왜 공부가 싫으냐면 첫 번째 오직 뭐 하는 거예요? 중심 내용을 파악한다 이걸 공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공부를 재밌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질문을 하게 돼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읽게 돼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볼 때 이걸 왜 읽어야 되지? 그러면 책이 덮어져요 어? 이거 재밌겠는데? 어? 이거 재밌겠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뭐죠? 써있는 글자를 글자로 보는 게 아니라 뭐로 보는 거죠? 거기서 사람들이 움직이고요 그 글자 사이에서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고요 사람들이 뭔가 하는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이면 그 책은 재밌어요 그런데 그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안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뭘 만들었죠? 글자 옆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삽화죠 누구를 위한 거예요? 글자 사이로 사람들이 다니는 것이 안 보이느냐? 그럼 내가 보이게 해주마 이게 친절한 책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삽화의 역할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책을 이제 좀 잘 읽는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요 아 내가 저 왕이라면 아 저걸 가만두지 않을 텐데 아 내가 저 때 신하라면 난 목숨을 걸고 내가 막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책을 읽는다는 것 그리고 이해한다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르죠 사실은요 이건 제가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했을 뿐이지 여러분도 어떤 책은 그저 외우려고 읽고 어떤 책은 그냥 모르면 무식하다는 소리 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읽고 이런 책이 있잖아요 두 번째는요 재미있게 읽은 책이 있어요 소설도 아닌데 바로 그 책들은 바로 뭐 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서 읽은 거죠? 질문하고 상상하고 하면서 읽을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그 입장에 대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영화 볼 때 어때요? 어 저 주인공 너무 불쌍해요 이건 어떤 거죠?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 있는 거죠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이 그 주인공이든지 이렇게 그 입장들을 바꿔가면서 읽는 것들이 이게 진정한 의미의 이해라는 거죠 그러면 자 이제 이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은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을 내가 기억하기 위한 첫 단계 이게 아닌 거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나를 중심으로 저 사람이 하는 말들을 지금 뭐예요? 질문하면서 내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내 방식으로 사람들을 지나다니게 하고 내 방식으로 내가 주인공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라고 하는 것은 필자가 그 사람 방식으로 써놓은 글을 내 방식으로 다시 뭐 하는 거였죠? 재구성하는 거예요 재구조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기는 바로 이해의 과정이고 재구조화의 과정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이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책을 읽다 보면 아 그런 거구나 라고 하면서 아 맞았어 그런 거였어 라고 할 때 사실은 어떤 책은 하나같이 다 내가 모르는 얘기만 다 담겼는데 그 모르는 걸 읽다가요 다 넘어가는데 꼭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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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내가 지금 모르는 걸 읽었죠? 근데 난 지금 뭐라고 말했어요? 맞아 맞아 이렇게 말했어요 왜요? 내가 동의했다는 뜻이에요 책을 읽는다는 것에 즐거움을 얻으시려면요 꼭 내가 맞아 맞아 할 만한 책을 고르셔야 돼요 그리고 공감해야 돼요 오 이 세상에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줄 알았더니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네 이러면 갑자기 그때부터 급 책들이 가까워져요 그리고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부터 찾아보는 거예요 막 찾아보면서 어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책을 읽어가는 것 그건 아주 즐겁게 내 지식을 확장해가는 방법이고 내 동지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꼭 그런 책을 읽는 다음엔요 그 필자한테 편지도 한번 보내보거나 이메일을 보내보세요 어쩌면 저와 같은 생각이십니까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뭐 이러면 그 필자도 되게 좋아할걸요 어쨌든 그래서요 이해한다는 거는 결국은 내가 모르는 사실을 아는 게 아니고요 내가 생각했던 거와 비슷한 생각을 내가 붙잡아 드리는 것 이게 이해해요 또 하나 결코 내가 모르는 걸 이해하지 못해요 그건 이해한다고 하지 않아요 알았어 이러죠 야 빨리 이거 해 알았어 어때요 동의한 건가요 아니죠 아 맞아 맞아 라고 하면요 야 너 빨리 나가야지 아 맞아 맞아 굉장히 깊이 동의한 거죠 알았어 다르잖아요 여러분 책 읽을 때 어때요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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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책이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얼마나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줄까 이런 책 찾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책을 잘 읽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맞아 맞아 라고 할 만한 책들을 먼저 보세요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내 지식이 엄청나게 늘어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책을 읽다가 보면 그래서 내가 원하는 책을 읽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꼬리표를 달아요 내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누가 말하면 어때요 음음 그렇지 음음 그래 라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얘기를 할 땐 어떻죠 어 그래 그래서 그래서 라고 하면서 더 묻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나는 이 책을 읽고 성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어 그래서 그래서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지 아 맞아 맞아 라고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지 이걸 찾는 거예요 어 그러면 결국 내가 아는 얘기를 내가 못하라 읽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모르는 거는 읽어도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한 번도 그 독일어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독일어로 된 책을 읽을 수 있나요 없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모르는 분야의 이야기는 당연히 몰라요 혹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요즘 젊은 친구들의 랩을 들으시면 분명히 우리나라 말로 했죠 못 알아듣습니다 심지어 20대도요 처음 들으면 못 알아들어요 우리나라 말임에도 불구하고요 왜요 그 필자의 호흡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려운 책을 접하면서 우리가 좌절하는 이유는요 바로 그 호흡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내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나와 호흡이 달라서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맞아 맞아 그래서 그래서 라고 하는 책들을 우리가 먼저 만나서 읽고요 그럼 그 책들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정교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는 바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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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